유리야. 응.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니가 왜 이렇게 망가져버렸는지를. 그래. 그 녀석 쇠내겠지. 모를 것도 없다. 엄마. 너처럼 착한 딸이 어디 있는데. 너처럼 엄마밖에 모르는 딸이 어디 있었는데. 오빠가 나 쇠내한 거 아니야. 쇠내는 엄마가 시켰어. 꼬마 때부터 태어나자부터. 생각나. 아빠도 엄마가 나 키우는 방법 못마땅했었어. 널 위해서였어. 착한 딸이고 싶어서 뭐든지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했었어. 그러다 보니까 난 바보더라고. 내가 바보였던 거 깨달았을 뿐이야. 그래. 난 너를 포기할 수 없고. 너는 그 녀석 포기 못한다니까. 우리 같이 죽는 것밖에. 길이 없겠어. 같이 죽자. 깨끗하게 끝내는 거야. 내가 너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고 더 살 이유도 목적도 없고 나 죽고 난 뒤에 니 앞날 보나마나 뻔하고 같이 손잡고 가자. 알았어. 엄마 그 정도인 것 같으면 죽어줄게. 나 혼자 죽어줄 테니까 엄마는 살아. 언제 죽어? 왜 아무치도 안 어? 너 정말? 너 정말? 너 정말?